네 여기는 바리의 룽고마레 해변인데요 긴 해변 안쪽에 보시면 이상한 나룻배에 이상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세히 봤더니 뭐가 매달려 있는데요 문어를 지금 잡고 계시는데 참 이상한 행동으로 하고 계시네요 저 네모난 그 육수통 있잖아요 그게 아마 그 안에 뭐가 투명하게 유리가 있어서 내부를 바다 밑을 바라볼 수 있게 돼 있나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한쪽에는 좀 장대 같은걸 날카로운 장대 같은걸 꽂아가면서 배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정말 신기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네요 독특한데요 아주 어 지금 아직은 이른 시간인데 좀 어 햇빛이 내면 그 엄청 내리쬐고 있어요 그가 그 가운데서 지금 작업을 하시네요 그래서 어 빙글빙글 돌고 작업을 하시는 참 신기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이게 뽈리뽀가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